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세금제도 세금제도 한번 살펴볼텐데요. 자 수취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세금은 이제 뭐 전통적으로 똑같아요. 얘는 고대나 고려나 조선이랑 똑같아요. 조세, 공납, 역. 일반 백성들이 내야 되는 세금의 의무는 세가지가 되어있죠. 조세, 공납, 역. 그죠. 요거 세가지입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볼게요. 시험문인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갑니다. 조세. 조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조세라고 하는 것은 알죠 여러분들. 토지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세. 그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일부를 내는 제도인데 얼마를 내야 되느냐. 그 기준은 뭐냐. 이게 관련된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과전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과전법이라는 겁니다. 어 선생님. 앞에서 과전법 배웠잖아요. 그 과전법은 관리들에게 주는 월급 개념이라면서요. 근데 이건 또 갑자기 뭐죠? 그러니까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큰 법이에요.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과전법에는 관리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한 대가로 얼마만큼의 토지를 가져가느냐. 이런 월급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국가의 생산량의 일부를 내야 될 텐데 얼마를 내야 되느냐. 국가에 대한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전법 안에 관리들의 월급 주는 방식 그리고 백성들이 세금 내는 방식.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우리는 백성들이 세금 내는 방식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또 과전법이 등장한 거예요. 오케이? 자 과전법이 있습니다. 자 이 과전법이 있었는데 대략 뭐 한 뭐 한 대략 뭐 한 10분의 1 정도 내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금을 좀 깎아줘요. 세금을 좀 더 깎아줍니다. 과전법에서 주었던 그런 일결당 뭐 한 30두? 이 정도 내는 세금이었는데 일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다 달라요. 그때마다 다른데 대략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느낌은 와야 되니까. 일결은 여러분 학교에 있는 운동장을 떠올리세요. 그 정도의 토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30두. 30두라고 하는 것은 대략 쌀 세 가마니가 채 안 돼요. 80kg 쌀 한 가마니 있잖아요. 80kg잖아. 거기에 세 가마니가 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운동장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대략 한 쌀 두 가마니 이상 내야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좀 깎아준다고요. 좀 더 좀 덜 내도록 해준다고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또 이게 우리의 또 조선전기의 왕함 누구 있습니까? 이건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세종. 세종 때 대면서 세금을 좀 깎아준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바로 공법이라고 그래요. 공법. 공법. 깎아주면서 기준을 더욱더 꼼꼼하게 지금 챙기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거냐면 이건 바로 전분 육등법. 전분 육등법. 이 전분 육등법은 뭐냐면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나눈 거예요.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나눴고요. 그 다음이 다시 연분 부등법. 그 해에 풍년이냐 흉년이냐 이걸 또 기준을 잡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그 해의 풍흉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분 육등법, 연분 부등법 이런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나요? 54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69, 54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금 내는 기준을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세금을 낼 때 부당하다, 억울하다 이런 느낌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세율 구간을 정해놨던 겁니다. 근데 세율 구간이 너무 촘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소득세 구간이 이렇게 촘촘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얼마 이상이면 몇 퍼센트 이상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54개의 경우에 있어서 이건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어쨌건 세종은 부당하지 않도록 세금을 낼 때 부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서 이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다는 거 일단 기억해 두세요. 근데 여기 이제 시간 흘러가면서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최저세율로 그냥 다 퉁칩니다. 다 퉁칩니다. 최저세율, 제일 세율 구간 낮은 걸로 그냥 다 퉁치는 거야. 그럼 누구도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에헤라디야 하겠죠. 최저세율이 적용되니까. 그죠? 멋지건 간에. 이게 이제 변할 거예요. 이게 이제 세금을 내는 어떤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자, 조세 됐고요. 그 다음에 공납이 있습니다. 특산물을 내는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자, 공납. 공납이 있습니다. 공납. 이 공납은 바로 특산물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있는데 이 공납을 내는 그 기준은 뭐였냐면요. 집집마다 내는 거예요. 집집마다. 호. 호. 집집마다. 한 집마다 이렇게 할당을 해가지고 특산물을 내도록 돼 있어요. 우리 마을의 대추가 백가마가 할당됐어. 그러면 집집마다 한 가마씩. 뭐 이런 식으로 배당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특산물을 내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납을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주도의 특산물은 뭔지 아세요? 공납? 귤이에요. 귤. 귤이 너무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귤은 이제 장원급제, 공이 있는 사람 관리 불러가지고 왕이 귤 한 다섯 달 주면서 치아는 엄청 귀한 그런 특산품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곡물 중에서도 최진상품이에요. 진상품. 그러니 이 지방관리들이 이 귤을 따기 위해서 난리도 아니에요. 귤이 이만큼 콩처럼 올리지 않는 건 다 개수를 세워요. 그럼 이걸 딱 맞춰가지고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죠. 제주도에 뭐가 많아. 비도 많고 바람맞은데 이따마는 콩알딸이가 그렇게 붙어있겠냐고. 비가 확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렵다고요. 여러분들. 항상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걸 대행해주는 대행업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항상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 그걸 대신 대행해주는 대행업체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방납이라고 합니다. 방납. 방납은 뭐냐면요. 막아주는 거예요. 공납을. 그러니까 국가의 공납 내는 걸 자기가 스스로 막아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신 내준다는 얘기죠. 방납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납업자들이 그 지방수령 사또랑 결탁을 하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오로지 이 방납업자의 특산물만을 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방사또 수령은요. 오로지 특정 방납업자의 물품만 받는 거야. 특정 방납업자의 귤만 받는 거야. 농민들이 귤 가져오면 상했느니 귤이 맛이 없게 생겨나. 안 받아. 이걸 어떻게 임금한테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오로지 방납업자의 귤만 받는 거야. 그러면 백성들은 어쩔 수 없죠. 방납업자의 물건을 사는다고요. 그런데 이 방납, 이 업자의 물건이 얘를 귤을 대면 귤의 10배예요. 10배. 10배나 되는 가격을 두고 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여기 또 여러분 뭐가 연결돼 있겠죠. 바로 이 방납업자와 지방수령관의 리베이트가 있겠죠. 그 리베이트를 조선시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놀랍게 된 걸 인정이라고 해요. 인정. 자, 또 이게 다 인정입니다. 인정. 인정입니다. 이렇게. 야, 우리 인정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조선시대는 이게 바로 이 부정과 비리의 단어로 사용됐다는 사실. 인정이었습니다. 어쨌건 이런 방납업자들의 폐단이 엄청 많으니까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지금 1592년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그 이전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걸 기억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됐고요. 공답됐고요. 다음은 역, 역, 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은 뭐냐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어떤 노동력,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바로 군역과, 군역과, 그리고 요역이 있다. 군역과 요역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군역은 이제 군대에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역은 노동력, 말기도 성쌓기, 길닦기, 뭐 이런 데에 동원되는 건데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1592년, 무려 200년이에요. 딱 200년이에요.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어요. 야,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얻기도 참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군대를 가서 군사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군사 훈련은 안 받고 맨 성쌓기, 길닦기, 빗자루질, 눈쓸기 이런 데에 막 동원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군역의 요역화 현상. 그러니까 백성이 너무 힘든 거야. 나라 지키려고 왔는데 맨날 와가지고 여기 노동력만 제공하는 게 힘든 거야. 이러면서 군대를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안 갈 수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요. 돈만 내면 안 가도 돼요. 그 당시 돈은 뭐냐면 포예요. 옷감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포를 내면 안 가도 되는데 그 포를 걷어들이는 또 이 지방수령이 또 이게 부정부패하면서 좀 더 내라, 좀 더 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면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대립, 방군, 수포. 대립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대신 세우는 거예요. 대신, 대신 세운다는 얘기예요. 대신 세운다. 설립자. 그다음에 방군, 수포는 뭐냐면요. 군대를 빼주는 거예요. 방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군대를 놔주는 거예요. 뭐를? 포를 내면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방수령이 결탁이 되면서 더 세금을 많이 뜯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신다는 얘기죠. 즉, 임진왜란 직전에 정말 이 세금 체계가 총체적인 문란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이 터지고 양반들 먼저 도망가기 바빴잖아요. 양반들 위선이 보여진 거야. 이제 백성들은 아주 싸늘한 시선들로 그 양반들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지네들이 부모님처럼 우리를 보살펴준다는데 지네들이 먼저 도망가? 이 나쁜 것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뭔가 그들을 달래줄 필요가 있었죠. 왜? 계속 정권을 유지하려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그 양반들이 선택했던 방식은 뭐냐면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에요. 뭐니뭐니든 세금 깎아주는 게 최고입니다. 깎아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더라. 자, 이러면서 전면적인 조세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란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그 다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세금체계의 개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세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관행적으로 최저세율이 적용되고 있었다라고 설명이 되었죠. 이것이 이제 완전히 그냥 최저세율은 그냥 영원히 딱 정해져 버려요. 이게 영정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바로 인조때, 인조때 병정호란 담당자였죠. 인조때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토지 1결당, 토지 1결당 4 또는 6두를 내도록 하는 거예요. 네, 쌀 한 가마가 안 되네요. 한 반 가마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딱 이게 최저세율이었어요. 이 공법에서 이게 최저세율이었거든요. 그 최저세율이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이거 딱 돼. 아예 그냥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제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대동법입니다. 이 대동법을 시행했던 왕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때 처음으로 이 대동법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 대동법은 여러분들 1결당 어떻게 됐냐면 토지 1결당, 1결당 12두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가만 있어봐. 선생님, 공납은 원래 특산물을 내는 거 아닌가요? 귤 내고, 대추 내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갑자기 쌀이죠? 네. 특산물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정함들이 있고 불규칙하고 이게 틀이 없으니까 그냥 아예 그냥 당시 화폐나 할 수 있는 게 쌀이 화폐나 마찬가지거든요. 균일하게, 균일하게 뭔가 규격화가 되면 여기에 부정과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적어요. 항상 규격화시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명확하거든요.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1결당 12두를, 쌀로 그냥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쌀로 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기준이 호, 집집마다 내는 호 단위에서 이제 토지 단위로 지금 바뀌고 있다. 집집마다 내는 거에서 토지 단위로 바뀌고 있다. 여러분 이건 모르는 거죠. 그러면 내가 토지를 많이 갖고 있어. 난 10결 갖고 있어. 그럼 몇 둘로 해야 되는 거예요? 120 둘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야? 나 옛날에, 나 옛날에 그냥 나도 똑같이 옆집 못 사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귤한 상태에 냈는데 이제는 내가 땅이 많다고 해서 120 둘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을까, 싫을까? 싫겠죠. 당연히 싫겠죠.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싫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동법이 전국으로 시행되는데 몇 년 걸린지 알아요? 100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세금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여곡절이 있다는 거. 어쨌건 광해국 때 첫 스타트라는 거. 경기도 지역만 시범적으로 첫 스타트를 했는데 이게 전국의 확산 내부로 100년이 걸린다. 엄청나죠?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쌀로 내면 이제까지 임금님께서 공납으로 바친 것들을 음식을 드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전국에 쌀만 올라와. 그럼 임금님은 쌀만 먹고 계시냐? 아니잖아요. 그죠? 그 쌀을 갖고 이제 임금님이 드실 음식들 반찬 이런 걸 사오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이제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자 이러면서 국가가 필요로 한 물품들을 사들이는 상인이 등장해요.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상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공인. 네. 공인. 국가가 인정해준 상인. 공인이 등장하고 있더라. 대동법 시행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공인 등장. 이 공인은 근데 여러분들 국가에서 필요로 한 돈을 엄청 받아가지고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야. 어마어마하게 막 한꺼번에 구매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러니까 대량으로 구매하려면 대량으로 물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자급자족단계였거든. 근데 이제는 대량으로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대량으로 물건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물건들이 내가 먹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 팔기 위한 물건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공인들의 등장을 통해가지고 바로 상품 화폐 경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건을 만들 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그럼 그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사람들이 그 물건 다 쓰려고 만드나? 아니잖아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 그 이전까지는 다 자급자족이었거든. 내가 필요해서 내가 물건 만들었었는데 이제 이후에 오면요.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한 그리고 화폐로 바꾸기 위한 상품 화폐의 경제가 발달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전까지의 농업 중심의 국가에서 이제 서서히 상업이 발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양란 이후 조선 사회가 가져가고 있는 변화다. 그러니까 이 양란 이후 조선 사회가 향하고 있는 사회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사회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대동법은요. 이런 변화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의 폐단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세금을 절세 세금을 깎아줍니다. 이 균역법을 시행했던 왕은 바로 탕평정책을 시행했던 바로 영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균역법은 뭐냐면요. 원래 이 방문수포에서는 대략적으로 1년에 대략적으로 한 1년에 두필 정도 두필 정도 내는 어떤 그런 세금책이었는데 오 균역법 여러분들 웬일이야 1년에 한필만 내려요. 한필만 대박 세금을 우리 50불 깎아주는 거야? 오 저는 이런 세금은 본 적이 없어요. 아 나도 가끔 세금 혜택을 보는구나. 추석 명절 설날 때 톨게이트비 면제 뭐 이런 거 가만있어 봐. 내가 내가 낸 세금을 좀 돌려받는 느낌이 어딨지? 아 그리고 우리 딸 무상급식 뭐 이런 거 어 그래요. 또 뭐가 있지? 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뭐 버스를 탈 때라든지 내가 어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게 다 이게 세금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이 사회의 모든 모습들 속에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금만 치고 횡단보도길 하나 색깔 칠하는 것도 그리고 이 아스팔트길 하나 내는 것도 이거 다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낸 세금 이렇게 쓰면서 내가 밟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하잖아. 이런 거 없으면 아이고 넘어지고 막 그럴 거 아니야. 난 편하게 걷잖아요. 자전거도 타고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저는 세금 더 많이 내고 있어요. 많이 내야지. 벌면 뭐해? 세금 내야지. 그런 게 있어요. 세금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잖아. 돈을 많이 벌면 그걸 자신한테 쓰면 이게 경비 처리가 돼요. 경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차 이게 뭘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저는 돈을 좀 많이 벌면 저는 별로 전 차에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리고 뭔가 어떤 명품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걸로 세금 내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비 처리하지 말고 그냥 세금 내는 게 낫겠다. 라고 해서 저는 세무사님이 선생님은 근데 돈을 너무 안 쓰시네요. 왜냐하면 세금을 엄청 내니까 선생님은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라고 저한테 권유를 해요. 왜냐하면 경비 처리할 게 없대요. 저는 경비 처리할 게 없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제가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굳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세금 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참 어차피 좋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핀을 내는 건데 이게 50% 할인이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다 쓸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금을 깎아주면 국가는 뭔가 써야 되는 건데 이걸 덜 걷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써야 될 때 못 쓴다는 이야기예요. 세금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누가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완을 해야 돼요. 이렇게 깎아줬으면 보완을 해야 돼요. 그 보완을 어디서 하느냐.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1년에 한 핀을 내는 거 이거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이 보완 보완 방식이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결작이라는 것을 걷게 합니다. 결작 자, 보완책 결작 1결당 2두씩 1결당 2두씩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좀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돈을 좀 번 돈을 좀 번 일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야, 방금 얘기하자. 돈을 좀 많이 벌면 뭔가 그 돈을 좀 나를 위해서 좀 쓰고 싶다고 경비 처리 경비 처리 쓰고 싶다고 그런 사람이 이 당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국가가 명예직을 주는 거예요. 어, 그래? 너 그럼 이제부터 선무군관이란 명예줄게. 대신 돈 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난 돈이 있는데 나 명예 명예 좋잖아요. 어, 기꺼이 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선무군관포라 그래요. 선무군관포라 그래요. 이거 선무군관포. 그 다음에 이게 영조도 시행된 건데 참 영조가 대단한 게 뭐냐면 사실 영조도 나름대로 우리도 뭔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국가재정을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세금을 줄여주고 있는데 이걸 보완하기 위한 방식이 우리 왕실도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어장세 염세 선박세 여기다가 세금을 붙여요. 근데 원래 이게 그러니까 어장이라고 하는 건 물고기 잡을 때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배 오고 갈 때 이제 세금 내자. 지금도 이런 거 다 세금 내거든요.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냐면 왕족들이 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면세제, 면세제. 세금 안 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우리 왕실 왕족들도 세금 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백성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제 판단한 거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영조는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한번 좀 도와주기 위한 어떤 그런 액션들을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자 지금 여러분들 좀 눈치 있는 친구들 잘 보세요. 이 세금체대의 변화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자 조선 후기 와서 지금 조세 공납역이 지금 이렇게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바뀌었는데 뭔가 공통점이 바뀌었 공통점이 느껴지지 않아요?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느껴져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보세요 지금 원래 조세는 쌀을 내는 것이고 공납은 특산물을 내는 것이고 역은 노동력을 내는 건데 이게 조선 후기가 되면서 잘 보니까 지금 보세요 자 이거 영정법은 지금 뭘로 내는 거예요? 똔똔똔똔똔 일결당 4에서 6도 네 쌀 내는 겁니다. 맞죠? 쌀 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동법 일결당 12도 뭘 내는 거예요? 쌀 내는 거예요. 맞죠? 균역법 보완책으로 결장 일결당 2도 뭘 내는 거예요? 쌀 내는 거예요. 어? 조세 공납역이 전반적으로 지금 쌀을 내는 걸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선 후기 와가지고요. 즉 뭐냐면 이걸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조세의 조세의 전세화 현상 전세 토지 전 토지에 세금이 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세의 전세화 현상이 지금 조선 후기에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 말하고는 뭐냐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요즘도 여러분들 세금 세금도 요즘 우리나라 세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대략 약한 최고 세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건강보험료도 거의 준 조세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시키면 거의 뭐 소득의 50%는 넘는다. 이게 다 세금이에요. 제가 오늘 강의 100만 원 벌었다. 100만 원 벌면 그 중에서 50만 원 세금이야.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여러분들 세금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많이 가진 사람 많이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세금 체계가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세금 내도록 하는 모습들 조세의 전세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당연히 여기 대한 저항도 많았죠. 그래서 대동포 같은 게 제가 100년 걸렸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쌀에 집중되는 이유는 뭘까? 뭔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양란 이후에 세금이 지금 다 이렇게 쌀에 집중하는 이유는 뭘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쌀이 많이 나오니까 조선 후기에 쌀이 많이 나오니까 토지가 그만큼 비옥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갑자기 조선 후기에 이렇게 쌀이 쌀 생산이 많아졌고 그 많아진 쌀 생산에다 세금을 자꾸 매기려고 하는 걸까?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제가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확인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